마태복음 13장 58절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야마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야마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야마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야마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말미야마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말미야마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말미야마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말미야마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말미야마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말미야마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